제가 이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오늘 드디어 이분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겨우겨우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금남로 촛불집회 초청 공연 가셨고요 다녀왕 멘타스카이어 공방회를 주반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제1회 팸플릿 대상을 받으신 바람의 소리를 닮은 남자 바람의 소리를 닮은 남자 팸플릿의 종사 세 소리를 닮은 남자 팸플릿의 공연 자 그룹 펜타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펜타곤을 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는 다음이라고 딱 미리 해놔서 우리 태양 펜타곤은 우리 종사 팸플릿 말고 TV 있습니다 한 분이 더 나오셔야지 TV 완성이 됐는데 드디어 보시겠습니다 세 소리를 가진 여자 업타곤을 해 고 이병님을 마저고싶은 대로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펜타곤이 완성되고요 콜라보로 홀로 김찬영 선생님께서 쓸데없이 압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Brothers 박수 한번 주세요 펜타곤이át 우리 베 , 어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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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...